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원의 수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필 사용법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우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지우개를 많이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냥 스케치 선 뜯으시고 한 다음에 지우개로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얍! 그리고 나서 사료로 동대와 같이 손을 이렇게 깔자. 그리고 그냥 이런 휴지로 문질러주게 되면 이렇게 지운 자국만 선이 남게 돼요. 종이에 지우개를 댄 만큼 종이가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지우개질을 많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쓰는 종이는 옆에서 보면 뭐 이런 결을 가지고 있고 연필이 지나가면서 이 홈에 연필심을 먹여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우개질을 하다보면 이 종이의 결을 일단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누르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는 연필이 제대로 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려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연필을 잡을 때는 이렇게 톤을 깔 때는 긴 깍지에 긴 연필을 껴서 일어서서 합니다. 제가 화면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서 뭐 일어서도 별로 안 크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연필은 화질을 기준으로 한 45도 정도? 그리고 밝은 면부터 한번 칠해 볼게요. 연필을 잡을 때는 엄지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검지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로 그냥 살며지 감싸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너무 종이에 닿게 하지 않게 그냥 살짝만 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밝은 면이니까요. 굉장히 촌촌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곱게 깔아줬습니다. 이 밑에 부분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연필을 지금 이 부분은 EH로 깔았거든요. HB를 써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제가 까는 방법을 한번 잘 봐주세요. 완성! 이렇게 깔아두는데요. 이 위랑 아래랑 어떻게 다르게 깔았냐면 먼저 보시면 위에 거를 깔 때는 연필을 여기 끝쪽으로 잡아서 좀 빨리빨리 깔았는데 얘는 두 번째 깔았던 부분에서는 제가 약간 느리게 깔면서 연필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깔았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같은 연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톤을 깔았던 방법은 이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깔았던 방법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가운데가 진하고 양쪽 끝이 빠집니다. 그리고 얘는 양쪽 끝이랑 가운데랑 다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어줄 경우에 요런 톤이 겹치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진해지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연필을 어떻게 샀냐면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닿았다가 내려왔다가 요렇게 두 번째 거는 요렇게 약간 연필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요렇게 내려와서 진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려줬다가 진해졌다가 그려줬다가 그려줬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그려줬다가 진해졌다가 그려줬다가 그려줬다가 요렇게 이거를 빨리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빨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을 시키면 애들이 되게 잘 따라하더라고요. 못 따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약간 연필을 화지에 연필을 요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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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연습을 학원 일찍 가셔든 집에서든 해보시면 금방 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두운 톤을 깔아볼 건데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냥 연필 잡듯이 잡고 이거 지금 양쪽 끝 풀어주시는 거 보이죠? 이 끝이 풀어지게 하는 건 이번처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곽 정리하신 사람의 앞부분 제일 떨어져야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웬만하면 삐절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단번에 이렇게 어둡게 칠하는 게 좋으니까 연필을 조금 가까이 잡고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칠해준 해드립니다. 칠해준 해드립니다. 그리고 EH나 H 연필을 가지고 이런 빈 부분들을 한 번씩 채우면서 밀도를 꽉꽉 채워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톤을 한 번씩 다시 깔아주면서 밀도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처음으로 지우개를 써볼게요. 아까 지우개 쓰는 거 안 좋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지우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곽만 지우개는 아끼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그냥 바로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지워놓고 그냥 바로 끝내면 안 되고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운 부분은 다시 손 대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선을 따는 게 아니라 외곽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왼손이 잘窪게 됐어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위로는 제품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H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H나 2H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은 손에 맞게 2H를 사용할게요. 보시고 다음은 손에 맞게 더igen, H&M형이 Youtube입니다. 대단 querorun architectural 조치께 담배를 해idian lire Ihr 손에 맞게 변한 것이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ward 신경쓰들의 vis이 있는데 49도를 열어 penser 자 이렇게 디자인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연필을 깨끗하게 까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재미있는 소묘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